일요일 이른 아침 캠버엘 벼룩시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해외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한인단체 하임 회원들이 물건을 파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탄자니아에 저희가 우물 파는 일을 한번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우물이 터지는 그 영상을 저희가 나중에 받아 봤거든요. 탄자니아 사람들이 너무 환호하고 가발에서 한복까지 바자에 나온 상품도 다양합니다. 모두 하임 회원들과 멜버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기중한 겁니다. 소의 이웃을 돕는 뜻깊은 장터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임의 바자에 동참하는 우리 동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루다는 일요일 아침 잠을 반납하고 엄마와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렇게 가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나오게 되었고 물건 팔고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는 것과 도와준 게 너무 좋았어요. 2012년 같이 있는 일을 함께 해보자고 모인 8명의 뜻이 모여 하임이 만들어졌는데요.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의 저소득층을 돕는 일을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좋은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손길이 분주한데요. 오늘 판매된 모든 수익은 캄보디아 저소득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7년 동안 하임이 기부한 금액은 7만 호주 달러에 달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의약품과 미술용품을 전달하고 아프리카에 의무를 파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매달 회원들이 각자 상황에 따라 내는 25달러에서 100달러의 회비로마는 턱없이 부족하자 일일 기금 모금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동을 해서 저희 펀드라이징 하는 액수도 좀 늘리고요. 그렇게 돼서 조금 더 여러 군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올해로 8년째를 맞는 하임, 소외계층을 돕는 이웃사랑에 함께하는 교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꿈과 희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론에서 국민이퍼톤 영철입니다.